SNS에서 핫한 참외 샐러드를 해볼꺼야 이런식으로 노란색이 조금씩 남아있게 소스를 먼저 만들건데 우리가 아까 파는 참외 속있잖아 그거를 체에다가 걸러주는거야 씨가 들어가면 안돼서 이렇게 이게 몇큰술인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가 옮겨 담은 후 계량을 해서 하나, 둘, 셋 얘가 4큰술 올리브유 하나, 둘 레몬즙, 꿀 1작은술 소금 1꼬지 드레싱은 완성 참외는 자, 놔주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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